대전 아파트 경비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과 민주노총 대전경비관리지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. 이들은 2명 이상 사업장도 휴게시설 설치와 기준 준수가 의무화됐지만 대전 지역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335곳 중 22%는 휴게시설과 경비초소가 구분되지 않았고 별도 설치된 휴게시설 4중 하나는 지하에 설치돼 비위생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특히 대부분 고령자인 경비노동자들에게 휴게시설은 건강권, 생명권과 직결된다며 노동당국의 적극적인 지도 점검을 요구했습니다.